어? 어머. 샌드위치 사면서 거래도 했거든요. 편의점 알바가 그 유명한 문덕이 아시죠? 진짜요? 그 연필 덕후로 유명한 문덕님? 네. 시베리아 광산에서 갱 흑연에다가 플로리다 삼나무로 만든 연필입니다. 알죠. 블랙스노우. 어떻게 이걸... 몇 개나 구하신 거예요? 두 개요. 아니, 두 개 구해서 저를 다 주시면 어떡해요. 나눠 가져요. 어우, 감사합니다. 얼마예요? 제가 돈 드릴게요. 글쎄요. 글쎄요. 100억? 할부도 돼요. 월급 나오면 드릴게요. 음. 아, 쇠가찍이시려고? 음. 어?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네? 여기도 하나 살짝 이렇게. 아, 드리는 거 아니에요. 사진 찍고 돌려주셔야 돼요. 아, 네. 두 개 꽂으니까 좀 바보 같죠? 네, 진짜 바보 같네. 안 되겠다. 아, 제가 찍어드릴까요? 네, 찍어봐 주세요. 핸드폰 거꾸로 두신 것 같아요. 아하, 거꾸로. 그렇죠. 자, 찍습니다. 아, 좋다. 오, 예. 아, 좋아요. 어, 제가 셀카 찍는 것도 찍어주세요. 아, 네. 자, 위에서도. 네, 항공샷. 오, 잘 나왔네. 보여주세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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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